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크고 작은 많은 사건들이랑 이야기들이 있는데 우리가 정작 이 이야기들을 기억하는 감각은 굉장히 추상적인 것 같아요 정소영 작가의 작업은 이런 추상적인 감각을 조각의 언어로 해석을 해서 조형적으로 구축을 하고 있는데 이번 전시는 눈으로 보기에는 추상적인 형태들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따라가보는 그리고 경험해보는 그런 전시입니다 이번 해삼 망간 그리고 귀 전시에서는 그동안 제가 관심을 가져온 공간의 경계를 바다의 영역까지 확장해 보았는데요 2018년도에 제가 가파도에서 섬에서 생활하면서 느꼈던 바다의 해역의 문제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다 속에 있는 생물의 시간 그리고 해적까지 미치고 있는 인간의 여러 경계망 등에 대해서 질문하는 작업들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를 준비하면서 예전에 생활했던 가파도의 어업에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섬과 암초의 지정학적인 경계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다시 재정리를 해보았고요 그리고 또 서해안에 다니면서 육지와 바다의 경계가 어떻게 각각 서로 다르게 인지가 되고 어떤 생활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관찰을 해봤어요 그래서 거기서 건져낸 폐어망이라든지 아니면 조개껍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사실 바다 속에 있는 우리가 인간이 미치지 않는 그런 영역이라 할지라도 서로 함정을 만들어내고 교차하면서 생겨나는 그런 충돌과 삶의 영역이 교차되는 그런 것들을 좀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전시에서는 어떠한 영역이 구분되지 않고 마치 어망에서 얽히고 설키는 그런 감각이라든지 아니면 물속의 소용돌이의 느낌이라든지 그러한 움직임 그리고 생명 이런 것들을 좀 전시에 담아보려고 했어요 그동안 제가 작업을 해온 방식은 어떤 장소에 가서 재료들을 수집하거나 이야기를 수집하고 그 현장에서 작업을 하거나 이런 방식들을 해왔는데요 어디론가 가는 그 행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2020년 팬데믹이 일어나면서 어디로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 때문에 그 경계에 대한 생각이 조금 더 어떤 차원의 문제와 상상의 문제 그런 쪽으로 좀 더 생각을 해보게 됐고요 그래서 정말 가지 못하는 바닷속에 대해서 상상을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어딘가로 가서 무엇을 찾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번 전시에서 보시면 계속해서 어떠한 움직이는 선이라든지 돌아가는 문이라든지 움직이는 시선에 따라서 계속 다르게 보여지는 거울이라든지 또는 조수간만의 차로 인해서 생겨나는 그런 다른 육지와 바다의 경계를 표현한 선반과 그래프 작업같이 움직임과 작동의 이동의 과정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관심이 가고 그것에 좀 더 집중해서 작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무엇을 찾느냐 무엇을 이야기를 전하느냐에 대한 것보다는 그것을 상상을 통해서 다가가는 과정 그리고 과정 속에 생겨나는 원리와 그리고 거기서 각각 다르게 인지하고 기억하는 방식들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전시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스도야